안녕하세요. 저는 생활코딩이라는 활동과 그리고 서툰 영화의 시대라는 활동을 하고 있는 이고잉이라고 합니다. 제 옆에는 저랑 같이 이 프로그램을 같이 만드신 강두루님이 와 계세요. 두루님? 네, 안녕하세요. 강두루라고 합니다. 네, 두루님은 방송에 익숙하지 않으셔서 이게 마지막 출연입니다. 자, 저희가 만든 거는 wordcounter.js라는 프로그램이에요. 이 프로그램은 뭐냐면 저희가 4명이 멤버로 돼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수요일에 영어 모임을 합니다. 저희는. 그래서 한 4시간에서 5시간 동안 대부분은 수다를 떨어요. 근데 그 수다를 떨다가 뭐 우리 이거 영어로 얘기해보자. 또는 영어에 대한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할 수 있을까? 또는 기존의 영어 교육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? 이런 영어에 대한 여러 가지 수다들을 떠는 그런 시간을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갔는데요. 그 모임에서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. 영화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뭘까? 제가 물어봤는데 저는 사실 답을 알고 있었어요. 왜냐하면 그 여러 가지 그 문법 책에서 얘기가 나오니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건 더 라고 하더라고요. 그런데 저희는 개발자인데 우리는 개발자니까 우리가 한 번 직접 검증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옆에 계신 강도루님과 제가 B를 받아서 그 자리에서 바로 프로그래밍 코드를 작성하기 시작해서 만든 게 바로 wordcounter.js라는 프로그램입니다. 자 그러면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. 이게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고 또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먼저 보여드리고 또 설명을 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기 main.js라는 파일을 클릭합니다. 여기 제가 공유해드린 이 사이트에서 그럼 여기 코드라는 게 나오는데요. 자 이게 뭔지 몰라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. 그냥 제가 설명해드리는 대로 그대로 저를 따라오시면 돼요. 여기는 이걸 카피합니다. 됐죠? 그 다음에 브라우저를 키는데 여러 브라우저들이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일단은 크롬 설명해드리고 사파리 설명해드리고 그리고 인터넷 익스플로러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자 그러면 크롬에서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. 자 여기 있는 버튼을 누르고 여기 보시면 도구라는 것이 있어요. 그 밑으로 가보시면 자바스크립트 콘솔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. 자 이 항목을 클릭합니다. 그럼 이렇게 생긴 이상한 화면이 뜨죠? 여기에다가 방금 우리가 카피한 그 내용을 붙여넣기 합니다. 그리고 엔터키를 누르면 얘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볼까요? 자 엔터를 누르겠습니다. 엔터 자 워드 카운터.js라고 하는 로고가 나오고요. 그 위쪽에 뭐가 나오나요? 현재 이 문서에 이 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가지 단어들의 숫자 등장 횟수가 이렇게 숫자로 나타나고 있어요. 그래서 이 문서에서 더 라는 단어는 159개가 등장했고 오브는 137개 엔드는 91개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. 저도 이걸 하고 보니까 아 정말 더 라는게 많이 등장하는구나 라는 걸 알았고 그리고 저는 오브를 잘 사용하지를 못했는데 이 오브가 두번째로 등장하는 걸 보니까 제가 왜 지금까지 영어가 어려웠는지 그 이유가 이렇게 탁 아주 깔끔하게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오브를 좀 잘해야겠다. 이런 동기부여가 됐다고 할까요?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이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는 주제어이기 때문에 많이 등장했지만 이 프로그래밍을 제외한 나머지 많은 단어들은 일종의 기능어 어떤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그 문법적인 구조를 만들어주는 일종의 기능적인 것들을 담당하는 이 단어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단어들의 빈도수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는 우선순위를 나타낸다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. 그래서 그런 여러가지 것들을 저는 느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 뭐 어떤 느낌을 가질지는 각자 다르겠지만 한번 각자의 느낌을 가져보셨으면 좋겠고 뭐 저한테 뭐 댓글이나 이런 걸로 어떤 느낌이 있었다 이렇게 알려주시면 이걸 만드는 입장에서는 더 보람차겠죠. 그죠? 두루님 그렇죠? 네. 자 우선 우리 윈도우니까 인터넷 익스플로러부터 한번 살펴볼게요. 크롬을 이제 살펴봤으니까 자 익스플로러 이렇게 설치를 하시면 실행을 하시면 여기 도구라고 되어있는 거 보이시죠? 이걸 누르시면 F12 개발자 도구라고 적혀있는 거 있습니다. 자 이거를 클릭합니다. 이렇게 화면이 뜨는데요 여기서 혹시 콘솔이 선택이 안 되어 있으면 콘솔을 꼭 눌러주셔야 돼요. 그리고 여기에다가 아까 우리가 사용했던 코드를 카피합니다. 그리고 스크립트 실행을 누르면 현재 보고 계신 이 문서에서 단어들의 순위를 매겨줍니다. 자 이게 화면에 안 보이고 있는 이유는 화면이 좁아서 그래요. 그러면 여기 있는 이거 있죠? 이거를 누르시면 화면을 크게 사용할 수 있어요. 그리고 스크롤을 해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아까 보셨던 것과 거의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. 자 그럼 이제 맥으로 환경을 옮겨서 맥킨토시에서 한번 해보죠. 맥에서는 보통 사파리를 많이 쓰실 거예요. 그럼 사파리를 실행하시면 위쪽에 보시면 헬프 옆에 윈도우가 있고 윈도우 옆에 아마 디벨롭 한글로 써있을 수도 있습니다. 개발 뭐 이렇게 써있을 수도 있어요. 자 이걸 선택하시고 여기서 쇼 에러 콘솔 이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. 자 한번 해볼게요. 자 누르면 이렇게 이런 화면이 뜨죠? 여기 껌뻑껌뻑 거리는 데다가 아까 그 소스 코드를 붙여넣기 하고 엔터를 누르시면 보시는 것처럼 아까 보셨던 것과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. 자 이렇게 해서 word-counter.js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. 이걸 해보니까 저도 이제 뭔가 어떤 우선순위로 공부를 해야 될지에 대한 감이 잡혀서 저한테는 좀 도움이 많이 됐어요. 두루님도 도움 되셨어요? 네. 됐다고 하시겠죠. 암튼 어 계획은 그런데 이것 좀 불편하잖아요. 그쵸? 뭐 이런 거 실행시켜서 하는 거 한두 번은 재미로 하겠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. 사용성이 나쁘면 그래서 사용성을 좀 많이 개선해서 좀 더 간편한 방법으로 이 단어들을 카운팅한다거나 또는 단순히 단어들을 열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어떤 의미, 더 많은 의미들을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좀 개선해 볼까 생각하고 있어요. 지금 저의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개발자이시라면 자, github이라는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여기 있는 코드 마음대로 수정하셔도 수정하셔서 마음대로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. 그래서 여기 있는 거 기반으로 해서 뭔가 좀 재밌는 것들을 만들 수 있다고 하시면 만드셔서 뭐 저한테는 간단하게 알려주시면 저도 그거 보고 제 것보다 더 좋으면 제 것 버리고 그거 쓸 생각입니다. 자, 여기까지고요. 어 만약에 더 많은 정보들이 필요하시거나 또는 제가 하고 있는 영어 관련된 활동이 궁금하시면 여기 서툰 영어의 시대에 방문해 주세요. 고맙습니다.